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그 줄기세포 지방이식 팩트체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줄기세포를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줄기세포 이름에 대해서 뭐 어떤 것인가 그거를 먼저 설명을 해야 할 텐데요 줄기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나무나 풀 따위의 줄기를 생각을 해서 뿌리세포 또는 열매세포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뭐 그런 것은 없고요 제가 80년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간세포라고 배웠는데 한글화가 돼서 줄기세포라고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간이라는 글자는 간선도로 할 때의 간자인데요 뭐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할 때의 그 간자가 되겠습니다 즉 중요한 큰 도로라는 것인데요 간세포라고 하는 것은 이 큰 줄기를 이루는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왼쪽에 줄기세포가 위쪽에 빨간세포가 될 수도 있고 아래쪽에 연두색 세포가 되기도 하는 등 여러가지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하는데요 구글에서 줄기세포라고 검색을 하니 인간의 dna 그림과 함께 나무줄기에 달러가 열매로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분야가 지난 15-16년 동안에 의료 신기술이라고 해서 각광을 많이 받아온 분야였는데 이에 현재 처지를 대변해주는 그림 같습니다 줄기세포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 생성된 배아줄기세포와 태어난 이후의 몸에서 얻어지는 성체줄기세포로 나누어지는데 배아줄기세포가 성체줄기세포보다 여러 분야의 세포로 분화되는 능력이 탁월하여 그 능력은 성체줄기세포가 되면서 점점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가장 좋은 성체줄기세포는 태줄에 연결된 태반에서 추출한 줄기세포인데요 여기서 배아와 성체의 구분은 출생 전후가 되므로 일단 태아가 출생이 되어 아기가 되면 성체줄기세포로 분류하게 되겠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줄기세포를 가장 먼저 사용한 분야가 백혈병 걸렸을 때 골수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치료하는 것이었는데요 지난 2001년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한 성체줄기세포 특히 지방조직에서 채취하는 지방유래 줄기세포는 사실 줄기세포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의 약한 분야 능력을 보이며 지방줄기세포 권위자이신 한승규 교수님의 논문에 의하자면 지방조직을 정제해서 분리해낸 세포 100만개 중에 한개 정도가 줄기세포로 칭할 정도로 매우 수량이 적게 존재하며 젊은 사람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의 활성도와 나이 든 사람의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의 활성도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도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젊은 사람의 줄기세포일수록 그 활성도가 줄기세포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인데요 그의 단적인 예가 만약 20대나 30대에서 암이 발생한다면 그 줄기세포 암세포의 활성도가 너무 세서 분열을 기하급수적으로 해서 빨리 전이가 되는 것이고요 반면 노인에게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줄기세포의 자체의 증식속도가 활성도가 낮아서 천천히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을 받으면 회춘한다고 있기도 하고 타인의 태반줄기세포나 어린 지방줄기세포를 배양하여 막기도 한다고 합니다 즉 줄기세포라고 하더라도 그 배아줄기세포의 경우에는 아주 그 능력이 뛰어나지만 그러니까 배아줄기세포에서는 뇌로 분화되는 세포도 있고 간으로 분화되는 세포도 있고 심장으로 분화되는 세포도 있고 해서 그 능력이 아주 플로리포텐트하다 그러니까 아주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성체줄기세포는 그 능력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지방조직에서 추출한 지방유래 줄기세포 아디포스 티슈 디라이브드 스템셀이라고 하는데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대한성형외과 심포지움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한승규 교수님이 발표한 강의이신데요 제목이 아주 의무심장합니다 True and False 참고로 저는 한승규 교수님과 지방유래 줄기세포 연구를 2003년도부터 같이 연구를 하였고요 저의 경험 사례가 이때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2011년도 대한성형외과 학회에서는 줄기세포 세션을 제가 좌장을 맡아서 진행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때 제가 지은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Fake or Miss 재밌지 않습니까? 줄기세포 치료에 호화실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였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 지방이식의 선구자이신 미국 베네탄 트리베카에서 개업을 하고 계시는 콜맨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지방이식 속의 조직에는 줄기세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따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거기에 이렇게 첨가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것은 꿀을 달게 하려고 설탕을 첨가하는 격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꿀을 꿀 자체로 그대로 먹으면 되는데 꿀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을 농축해 먹으려고 그 온갖 화학약품으로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추출하려면 그 조직을 분해하기 때문에 효소 화학효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효소를 넣으면서까지 줄기세포를 추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가슴 지방이식의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슴 지방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에 다 합해서 400에서 500cc의 순수 지방이 필요한데 또 줄기세포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또 400에서 500cc의 지방조직이 필요하게 됩니다 통상 가슴 지방이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몸에 지방이 이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그 지방 채취를 하기 좀 곤란한 체형인데도 불구하고 줄기세포를 추출하기 위해서 또 다른 400cc나 500cc의 지방조직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이 지방유래 줄기세포의 경우는 2001년도에 처음 그 존재가 발견이 돼가지고 아직 19년이 벌써 19년이 되었지만 그 일부 유방암으로 인해서 가슴 재건 수술을 할 때 뭐 그럴 때는 효용성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지만 미용적인 가슴 확대 수술에서 이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추출해가지고 거기를 첨가해서 한다는 그런 효용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연구가 미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줄기세포 지방이식 팩트체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